아. 아. 아이요. 아아. 새까만 김 상사가. 너무나 새까맣대. 진짜 새까맛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런데 오랜만이 맞지 않았습니다. 정답은 뭐였나요. 기다렸네. 우리 심권호 씨한테 또 원하는 상품 한 번 물어봐. 심권호 씨. 저는 청소기. 로봇청소기. 자기가 알아서 청소할 수 있게. 그렇죠. 어? 저거다 우리 독거노인 아까 그 사진에 이 청송이가 왔다 갔다 하는 모두 터니 진짜 정말 외롭진 않겠네요 자, 이번에 모보 청송입니다 힌트 잘 보세요 힌트 주세요 저게 뭘까요? 노래 제목을 유추해 보십시오 정답 심권호 심권호 하나 둘 셋 정답 진짜 맞은 거야? 같이 불러도 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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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디 온 녀석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디디 디디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성공! 축하드려요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결혼한 것 같아요 장강한 것 같이 좋아하네 아이고 아이고 가슴 짠하네 가슴 짠하네 가슴 짠하네 제대로 갔어 제대로 아이고 잘 갔어 내 친구 독거노인 짠하네 아 난 상품 주고 이렇게 슬프게 처음 해주네 청소기 이름이라도 붙여주죠 청소기 이름이라도 네 청소기 이름 붙여줄까요? 윤정이 윤정이 저 로고 청소기는 윤정이에요? 윤정이에요 윤정아 불러보세요 윤정아 정말 배터리 충전 잘 부탁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만기 씨와 유상철 씨는 이 코너가 뭐야 지금 선물이 반 이상이 타고 있는데 이만기 씨는 아직까지도 상품 없는 사람은 좀 해줘 상품 없는 사람은 좀 해줘 그래요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갑니다 이거 가요 자 힌트 주세요 양파 정답 이정수 이정수 애송이 사람? 아니에요 정답 자 자 조세요 조세요 아디오스 아닙니다 자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접근이 달랐어요 양파가 아니에요 양파가 아니에요 어쨌든 두 팀은 기회 없어 두 팀에게 관계했습니다 유튜브 기회 없어 자 유상철 씨와 이만기 씨 이게 뭔가요? 이시은 이에근 씨 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아 정답! 자 이시은 씨입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정답! 어니언스의 편지 정답! 좋아 ун음 customs rhythmic 안 돼!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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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분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주부 두 분은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기름 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 어때요 음식? 아 예 그거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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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로 음식을 튀기는 겁니다 아니 혜리가 오늘 되게 파이팅 넘쳐가지고 민소매 티를 구하는데 결을 음식도 하라고 막 이러고 다녀 막 갈까요? 에어프라이어? 네 네 힌트 주세요 오케이 맞춘다 코끼리? 아 송곳 자 겨 겨 겨! 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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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! 겨! 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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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줘 빨리 가려줘 하나 둘 셋 뮤지컬 어머 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없어 막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설마 축하드려요 잘가라 한번 만져보죠 어떡하네 좋아